야 나 이거 소름돋았어 지금 뭐야! 어 이거 나 데뷔 노래예요! 저기 몇 년도야! 여기서 비주가 나왔어! 아 혼나! 이게 있네 가요에 가요! AOA! 어 AOA! 이거! AOA도 내가 지금 짧은 노래 있지마! 짧은 노래 있지마! 제가 걸그룹을 되게 좋아했네요 이 정도면 진짜 제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제가 늦게 바꿨잖아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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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2014년 정도까지는 이걸 쓸 것 같아요 맞아요 얘 011번호 오래 썼거든 맞아 얘가 악랄하게 썼던 애야 011을 끝까지 안 바꾸고 내가 안 바꿨었어 내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 내가 사줄게 보니까 되게 놀라워했었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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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이거 소름돋았어 지금 뭔데? 뭐야! 뭐야? 어 이거 나 데뷔 노래예요! 어? 어! 데뷔 때 노래! 뭐야? 캔젤럽 아니에요? 러블리즈 데뷔 노래를 해! 러블리즈 데뷔 노래를 해! 와 씨 와! 와! 여기 있어? 아 러블리즈 노래여서 내가 러블리즈 노래 좋아했거든 와! 와! 근데 지금 이게 복원됐는데 헤헤 얘가 추고 있어 와! 와! 진짜요? 저게 몇 년도야? 여기도 비주가 나왔어 나왔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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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돋아! 자 소름돋아! 러블리즈! 러블리즈 러블리즈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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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팬이 없구만! 러블리즈? 어? 미... 미주가 아니고 러블리즈? 너무 신기하다...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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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오랜만이야. 시공간을 막 왔다 왔다 난리 났다.